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자기 남친이랑 결혼한 건지 아니면 자기 오빠랑 결혼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신우이가 자꾸 저희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요. 아니 지가 도대체 뭔데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그럼 뭐라 불러? 신우이가 홍길동이냐? 이 아줌마 미친거요? 원제 신우이한테 오빠라 부르지 말아라 했더니 글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우이가 저희 남편을 부를 때마다 계속 오빠라는 단어를 썼고 저는 그게 듣기 싫어서 하지 말아라 했더니 아니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그럼 뭐라 불러요? 이러면서 되레 지가도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글쎄 봅니다. 사실 저는요 자매밖에 없어서 남매관계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저희 남편이랑 너무 격없이 지내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참고로 신우이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저희 남편과 평소 자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저만 빼고 저희 남편한테 아니 오빠 앞으로 나도 신경 쓸 테니까 오빠도 엄마한테 신경 좀 써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아니 지가 아무리 내 남편의 친동생이자 친남매라지만 그래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인데 아니 나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제 남편이랑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신우이한테 직접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옛날에는 뭐 상관없었지만 이젠 결혼한 사람이야. 앞으로 땡땡이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화 안 냈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이유가 뭔데요? 이러길래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오빠라는 호칭은 이제 안 돼. 오직 나만 사용하고 싶다구. 이러니까 헐 이게 미쳤나 이런 표정을 보이고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지방으로 쏙 끼어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아무리 지가 내 남편의 친동생이라 해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지보다 손위에 올케인데 이런 그지같은 태도가 정말 가능한 거냐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글 지우고 도망을 간 거라 박제된 거라서 중간 댓글이 없어요. 추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신우이가 저희 남편이랑 기억 없이 지내는 걸 보고 있으면 아무리 친남매 지간이라 해도 좀 그래요. 이 두 사람 사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올케언인 저랑 평소 거의 대화를 안 하고요. 늘 저희 남편이랑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면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오직 저희 남편한테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 전화 드리는 걸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오빠 엄마한테 좀 잘하자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면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 남편이랑 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우이는 평소 저녁에 전화와 톡을 합니다. 낮에 안 하고. 저녁이면 남편 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 빨리 아는데 저러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동생이라도 그렇지 이게 맞는 거냐고요. 남편은 이제 저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른 집 가족인 겁니다. 지 오빠가 아니라고요. 특히 저는 전업이고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과 관련된 일들은 당연히 남편이 아니라 저랑 의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이게. 추추가. 그러니까 신우이가 매번 제 잘못을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알리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네 저도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거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깜빡한 거라고. 그리고 고의든 뭐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직접 말을 하면 될 텐데 굳이 남편한테 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훨씬 더 고의 같은데. 아닌가요? 시어머니 생신. 솔직히 신우이만 아니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겁니다. 비록 까먹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이거는 일부러 우리 부부 싸움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작당이에요. 작당. 죄 내피셜이 아닌 게 이런 일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저랑 저녁을 먹으면 아내인 저와 대화를 해야지 제가 아니라 신우이랑 톡을 주고받는 게 정상이냐고요. 신우이가 이거 아무래도 저를 여자로 보고 질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런 끔찍한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러냐고요. 신우이는 지금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집안일로 제가 연락할 때도 제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안일은 청소 같은 게 아니라 집안 대소사를 말하는 거죠. 물론 지도 일이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전화가 왔다는 걸 알면 바쁜 일이 끝나고 바로 저한테 콜백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고? 근데도 신우이는 저한테 절대 연락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남편한테만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굳이 저녁에 말이죠. 여러분은 이게 정말 정상으로 보이세요?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지내는 걸 자주 보니까 얘가 질투를 한다고요. 이게 아니면 제가 보는 앞에서 계속 오빠 오빠 이러는 거 이건 아예 설명이 안 됩니다. 지가 뭔데 오빠라고 불러? 나만 부를 수 있다고. 참고로 그렇게 가까운데 얘 혼자 저희 집에 온 적도 없고 또 제가 시댁으로 가도 그래요. 그냥 대충 고개만 까딱 인사만 하고 그냥 지방으로 쇽 끼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요 남편이랑 함께 가잖아요? 그럼 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서 딱 버텨요. 그리고 저희 딸도 그냥 잠깐 보고 끝냅니다. 애한테 사주는 물건도 그래요. 엄마이 저한테 안 주고 늘 남편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서 남편한테 줍니다. 어떤가요? 이상하죠? 이래도 정말 제가 이상한 거냐고요. 만약 저도 그래요. 형부가 저희 언니가 형부한테 저도 그래요. 만약 형부가 처제 언니라고 부르지 마. 꽁꽁이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언니는 제 언니가 아니라 형부의 아내니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나는 또 처음에 누나가 동생한테 오빠 오빠 이러는 줄 알았다. 이 아줌마 왜 이럴까. 뭔 질투를 해. 미친 거야. 2번 그 참 그 옆에 내가 더럽게 미쳤네. 그 참 그 옆에 내가 더럽게 미쳤네. 어이구 소름 돋아이씨. 3번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야. 그냥 미친 것 같아. 아니 홍길동이야? 오빠를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뭐 서방님 이렇게 부를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 오빠라고 불러왔던 세월. 시누이가 니보다 훨씬 더 길 텐데 웃기고 자빠졌네. 게다가 꽁꽁아빠라는 호칭. 이거는 시누이가 아니라 쓰니 본인이 써야 할 호칭에 더 가깝지 않나. 어? 남편을 오빠라 부르지 말고 꽁꽁아빠 이렇게 불러. 진심으로 주작이길 바라며 침 오지게 뺏고 갑니다. 퉁! 두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정말 이상한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애기간 7년 그리고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3살이 더 많아서 옛날 그 옛날 연애 때부터 쭉 계속 오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 습관이 돼서 지금도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남편도 꽁꽁엄마라고 부르는 게 싫다며 평소에 쓰던 거 즉 옛날 연애 때부터 했던 그 애칭 그대로 써줘요. 애기야 이렇게 그리고 서로가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낯간지러워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데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그게 정말 이상한 겁니까? 주변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설마 불륜 같은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뭐 오빠든 누나든 그건 그 사람들 자유죠. 그런데 남한테 지칭할 때만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저희 부장님이 44살인데 자기 남편 이야기할 때 다정하게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가 이러는데 계속 이러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아 부장님 남매끼리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했다가 제대로 한 소리 들었어요. 왜 멀쩡한 부부 사이를 남매로 쳐 만드냐고. 아니 지가 오빠라고 하니까 지가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인 줄 알았지. 2번 여보 당신 꽁꽁이 엄마 땡땡이 아빠 이런 호칭이 있는데 왜 굳이 오빠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연애할 때까지만 쓰고 끝내야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정식 호칭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솔직히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 오빠 그거 보고 있으면 아우 못 배웠나 이런 느낌 듭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못 배웠다는 좀 오바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3번 솔직히 별로입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르르니 해도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도 오빠 하는 거 보면 아우 됐으니 사실 부를 때는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아직 미취학이지만 이제라도 고쳐야겠어요. 2번 아니 왜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뭐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거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타인들과 같이 있을 때도 오빠 이러면 진짜 무식해 보여. 아니 무식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무식한 겁니다. 5번 사실 저도 그래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이러면서 살다가 결국 저희 아이 때문에 억지로 고쳤어요. 아이한테 호칭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그럽니다. 어? 엄마 오빠는 아빠인데 왜 삼촌은 왜 오빠야 이러면서 애 눈이 띄용 하더라고요. 그럼 왜 삼촌이랑 아빠는 형제야 공은 뭐야 6번 단 둘이 있을 때 오빠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으응 싶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뭐가 낯간지럽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있는 부부가 오빠 이러는 게 더 낯간지럽던데 7번 나도 남들이 뭘 하든 말든 그냥 오빠오빠 하면서 살다가 하루는 여섯 살인 우리 딸이 나도 엄마처럼 나중에 오빠랑 결혼하는 거야 이러는 거 보고 완전 시커메서 바로 고쳤어요. 여덟까 저도 그래요. 딸이 엄마는 왜 아빠한테 오빠라고 해 이 소리하는 거 듣고 바로 그날부터 호칭 바꿨습니다. 8번 뭐 신혼 아니 뭐 좀 젊을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50대가 넘어가지고 밖에서 남들 보는 데서 오빠오빠 이러면 불륜커플처럼 보여요. 9번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고 남편이 가끔 저한테 누나 이러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난 장난 아니야.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옵니다. 추가 별것도 아닌 거래 많은 댓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일단 호칭으로만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지칭을 할 때는 당연히 남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시댁과 친정에서 남편 부를 때 오빠라 불러도 양가 어른들 모두 개의치 않아 하셨거든요. 뭐 옛날 연애 때부터 봐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젓가락질 마냥 못 배운 티 난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남편도 그 호칭을 좋아해서 부르고 있는 건데 여하튼 오빠라는 깊은 단어의 뜻도 이제 알고 가요. 적어도 남들 보는 앞에서는 조심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옳고 그르다 그걸 떠나서 둘이 있을 때는 뭐라 불러도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죠. 그런데 남들 보는 앞에서 특히 지칭을 할 때도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가 처음 듣는 사람은 당연히 오빠인 줄 알죠. 자기 남편 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댓글에도 나왔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 엄청난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지금 여러 채널 구독해놓고 아기들 보거든요. 아이들이 큰데 막 남편한테 오빠오빠 하니까 안 보게 돼.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부분은 아직 20대예요. 서른이 안 됐습니다. 거기 아내분이 되게 애교도 많고 그런 거 보면 평소 오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남편이 두 살 많다 했으니까. 그런데 영상에서는 끝까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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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보기 좋았어요. 물론 제가 이게 꼰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감사합니다.